개인적으로 감동의 장기 플랜이나 단기 플랜 둘 다 어떻게 가지고 계실 것인지 대표팀에 대해서 A 대표팀만 아니면 20세에 만약에 우리가 개체권은 박탈당했지만 우리 부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사기구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훈련하면서 월드컵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6월 달에 있을 MH부터 대표팀에 모르던 것을 올인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8.5 장으로 늘어나는 월드컵 매에 대비해서 진짜 우리 동남아시아 축구의 한 핵을 걸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어... memang seperti Pak Wakutun bicara ya maksudnya walaupun piala dunia kita dicabut 어... tetapi ya bisa saja ya masih ada potensi ya untuk 어... ikut menjadi peserta piala dunia di negara mana pun 어... 만약에 이렇게 일어나는 노력은 또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akhir에서 피아리가 투자하는 공연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FIFA Matchday에서 시작할 때 Jun이 그리고 또 피아리가 필러에서 한 달 만에 그리고 피아리가 투자하는 공연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리가 투자하는 공연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를 당시에는 8,5%를 사과해서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새로운 때가 있는 아세안에서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이 를 통해서 이 를 통해서 이 를 통해서 이 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혀 얘기한 거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내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죄송해요. 나는 그냥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고, 선수들이 마음 아파하는데 나 또한 거기서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될 것 같아서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있었다고. 당신은 그냥 가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